아 제 목소리가 작아요?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? 자 여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보컬실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?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안 들리나요? 대답해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들리나요? 들리죠? 이미지 잘 자요 저 갈게요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얘기할까요? 은별아 은별아 은별이가 나를 찾았네 안녕 안녕 알았어 아직 안 갈게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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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 7시부터 운동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5분뒤 갈게요 7시 7시 15분에 바로 갑니다 갈게요 가지 말까요 가지 말까요 가지 말까요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예 예 감사합니다.